우리 스카라무슈 장연경 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라무슈 역을 봤던 장연경입니다 제 이름이 되게 많았죠 물만두 찐만두 빵빵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많이 만두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9월부터 정말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랑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부담감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주연은 정신처럼 선배님들이랑 유명하신 분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압박감이 되게 컸었는데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이걸 하면서 노래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통도 많이 커졌고 그래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관객분들 한 명 하면 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 연출님 모두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우리 배우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태프분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일락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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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